1.2.1 가자, 다시 가자 운수가 좋더라니 다시 뭐야? 뭐죠? 1템이야? 양복치기 어? 오, 괜찮아 아이고 아싸! 어째 이번에도 운수가 좋은데? 자 갑시다 아니, 맞냐 그걸로 갑론 맹독 가자, 가자 날 수다 쟤가 버스는 아닐꺼 심 advisor 오, 야, 딜 봐 오우? 어? 아싸 가자 저게 다 초록색이야 근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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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딜이 좀 부이다 나와 나와 연인 여기 피톤 뭐냐 원템이지 아이씨 가자 아이씨 아! 오지마! 아이씨 아 죽어 엄마 좀 됐어 원템이냐 죽은 눈? 죽은 눈? 뭐에 치는거야 자 보스방을 잡자 어? 오야? 뭐야? 쪼커 쪼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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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쓰자 어차피 이번 빵 아니 아니 잠깐만 응 뭐지 이거? 소스로 강해지는건가? 야 소스로 강해지네 어 쏠수록 강해지는거네 써야겠다 이번판에 아 왜 맞아 그걸 진짜 좋고 가자 그냥 쓸모있는게 없다 돈 돈 돈 뭘까요 필요없잖아 이거 어 말뚝 성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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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성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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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야야야야야 행운증가 열쇠 내놔 갈거야 싸움봐 그냥 가지마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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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릴수록 강해지는건가 아 때릴수록 강해지는건가 아 아 아 아 좁은 방에서 저런게 나오냐 공중소옥 이소옥 좋아요 파리 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이씨 에 아 아 아 여기 또 밟았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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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차오브 차오브 어 이렇게 지속딜 박네 어 좋은데 이거 지속딜 박기 눈물 크기가 좀만 컸으면 좋았을텐데 꺼거리 가자 깨는게 목적이야 지금은 많이 깨야돼 쌈방 쌈방 수алось 좔 소라아트 작가 그냥 뇌 커지는 뇌 이거 안좋은데? 아야야야야 아 안좋은데 이거? 아 그저 그런데? 하트 아잇 아이 톤 터지는 소리 봐 아 왜 맞았니? 아이씨 야 죽어 어이 살았다 야 이거 동전 안좋은데 일로와 아 야 동전 안좋아 아이씨 왜 맞아 그걸 계속 오오 아이씨 계속 맞네 아이씨 야 폭탄 폭탄 대가리 아 왜 또 가서 맞니 그걸 어 어 그래 이거면 됐어 가자 엄마 엄마 말 아이씨 아이씨 왜 저거 진짜 나 이익 왜 자 그렇다 어 뭐 자 수강 정 Hab 그치라 ído 이 işi измен 뭐야? 허어억 어 아 머니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머니파워 어이씨 어이씨 오지마 인마 아잉 아이씨 왜 갔냐 아이씨 진짜 뭐가 있을까요? 아이씨 가자 야 열어 어어어 어어어 하하 됐어 아 얘는 불멸의 친구 불멸의 친구 아이씨 야 근데 여기 황금방 없냐? 없나? 불멸의 친구 갈방 가자 어 그래 툭 아 그래 가자 그냥 일단 엄마 잡고 초커 가자 가자 엄마 아 야 이씨 왜 왜 저거 진짜 이씨 초커 자 이럴때 어떡하느냐 나가서 설정 언어 영어로 바꾸고 컨티뉴 먹어 악하면 생기지 나가 다시 바꿔 가자 가자 뿅 잘해야돼 이제 잘해야돼 저거 재분배 아닌가? 저거 재분배 아니야? 저거 재분배 아니야? 재분배로 알고 있는데 재분배지 재분배지 어딨어? 어 아니네? 공격 속도 증가 어 공격이 넉백이네 개꿀 오우 개꿀 됐다 어 이거 넘는거잖아 어? 이거 넘는거잖아 이거 넘는거잖아 이거 넘는거잖아 이렇게 자아 자아 어휴 딜봐 아이 연사봐 다 죽어라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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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휴 깜짝이야 으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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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을 가치가 있나? 아휴 가자 아야 괜찮아 깼다 내가 안 보여 야 딜 봐 미쳤어 안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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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장점 업그레이드? 계속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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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나지는데? 어잇? 뭐지? 뭐 템싱이 있나봐 계속나올수 있는게 혹시 모르니까 이정도까지만 하고 가자 아이새끼야 아잉? 먹어 알쎄 아잉? 어이 깜짝이야 뭐가있나? 없네 어잇 또 이석준가? 아잉? 아야 아이색 아이색 너무 빠른데 아야 좋지만 에잇 야 뭐 떴냐 야씨 넉백까지 있어서 좋다 야 쪼카 야 근데 지금 쪼카 해봤자 소용없잖아 아닌가? 아닌가? 쪼카 써보자 일단 아 쪼카 소용없네 10판? 어이 피통 가자 그냥 눈 다 젖었고요 야 그냥 맞으면서 싸워 야 깼다 야 깼다 아 미리 나오는구나 아 미리 나오는구나 아 됐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